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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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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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푸딩젤을 협찬해 주셨어요 이거 먹는 거야? 아니야 발바닥에 바르는 거야 우리 생파하러 가자 미호야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건강하게 항상 함께 하자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그럼 미호의 날인데 미호야 소원 빌어봐 난 밖에 나가 누는 거지 빨리 가자 오늘은 아름이의 날이잖아 오구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펫수딩젤을 냉장고에 넣었다 사용하면 강아지 발바닥이 훨씬 더 시원해져요 밖에 나오니까 그렇게 좋아 산책은 너무 좋아 풀냄새도 너무 좋고 이 길로 가면 놀이터지 미호야 천천히 가자 놀이터다 오늘은 아무도 없네 오늘은 아무도 없네 미호야 오늘 놀이터 천국이네 다 내꺼야 술래잡기 해볼까? 술래잡기 해볼까? 나 잡아 봐라 미호야 뭐해? 아냐 야호 신난다 밖에만 나오면 그렇게 좋아? 좋지 그럼 아빠한테 가봐 미호야 미호야 이쪽으로 와 어휴 발바닥 어쩔거야 고다 노곤노곤하다 부푸몬스터 샴푸 샘플 사용해 볼까? 그거 좋은거야? 향도 괜찮고 거품도 잘나네 향은 좋네 깨끗이 씻고 수딩젤 바르러 가자 시시니까 개운하네 미호 발이 많이 거칠어졌네 산책 가기 전에 넣어둔 펫수딩젤 시원해졌네 산책 가기 전에 넣어둔 펫수딩젤 시원해졌네 발바닥 케어 한번 해볼까? 발바닥 케어 한번 해볼까? 소음 냄새가 안나네 정말 시원하네 개령으로 되어있고 점도는 끈적하지 않네 뭉치지 않고 딱 좋다 앞발부터 발라줄게 발바닥이 시원해지는데 먹어도 되나? 벌써 촉촉해지네 특허 성분이 들어있어 피모 보습에 도움을 준대 또 한국 비건 인증을 받고 어떤 향도 첨가하지 않아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아 그래서 깐깐한 아모레 퍼시픽에 품질검사를 통과했지 믿고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겠네 느낌 좋은데? 발바닥이 시원해서 잠도 온다 잠시 후 끈적임이나 묻어나는게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뒤집어서 발에서 기름 종이에 묻어나는게 없네요 네 뾰송 뾰송 하네 친구들아 너희들도 집사한테 챙겨달라고 해봐 태도 잘 못해 오늘도 산책 다녀왔으니까 택수된 데 발라줘 내 발바닥은 소중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